나는 영업사원으로 그러면. 제가. 골목식당 나왔던 중에 막걸리가 어울리는데 이거 내가 진짜 강력추천이네. 골목 그래도 영상이 골목식당 나왔던 가게랑 막걸리 쓰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대전 청년 구단의 막걸리집. 아 그 젊은 사장님. 아 지금 얼마만큼 또 발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좀 좌절하시고 포기하셨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포기는 안 했어요. 중간에 제가 갔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고 한번 갔었어요. 아 그때 우리 갔을 때만 해도 이빨 빠진 것처럼 빈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다 들어왔어요. 어머 잘생겼다. 잘 지냈어? 네. 막걸리집 잘 돼요? 어 뭐예요 뭐 뭐 하는 거예요? 제품 만든다고 지금 라멜 직접 다 붙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막걸리 잘 나가나 보다. 우리 여름이라 다 잘 지냈지. 겸사겸사 왔어요. 서울 쪽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상이 되네. 아직. 기분은 좋다. 정말 그 방송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돈 많이 받아가지고. 손으로 다 짜고 힘들게 뚜껑까지 다 잠그면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제 막걸리잖아 손으로 하잖아. 라멜까지 다. 젊은이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 목탑. 막걸리 좀 줘봐요. 나도 마침 보게. 사람이. 맑고 부드러운 스타일로 개발을 했다 보니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각자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잉글스를 좋아하는 야구팬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아.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음. 이건 아예. 식혜 식혜 썩은 것 같은데. 돈 주고. 이거 있어. 오 씨. 오 씨. 욕 나왔지 내가. 이 글쓰였나 그때? 네. 그거 다시 불러야겠다. 이거 1등 하겠다. 어디 동업할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랑 동업해야겠는데? 드셔보시라고. 다른 분이. 우와. 더 좋아졌는데 몇 달 전에. 나 몇 달 전에 왔었거든 여기. 이제 서울에 그 전통주점 하는 데서. 서울에 대리점을 날 주지. 아 이거 내가. 내가 들고 다니면서 우리 골목식당 나왔던 가게들 중에서 막걸리 팔자. 회기동에다 소개시켜줄게. 호방통탁인에도 갖다 주고. 저기 나왔던 데 중에 골목식당 나왔던 중에 막걸리 올리는데 이거 내가 진짜 강력 추천이네. 근데 그. 나는 영업사원으로 그러면. 제가. 대표님 어떻게 영업사원을 하시면. 에다가 먼저. 아 나같이. 박발이랑. 어이 장사를 또 안다. 좋아. 아니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이 소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납품당가가 조금 높아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그 바깥에다가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내가 투자해줄게. 어차피 펀딩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내가 투자해줄게 진짜 나. 아니 돈. 생각보다 돈 없어요. 근데. 그 제가. 만들어 보면서 왜 자꾸 걸쭉하게 안 나오고 이런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손으로 직접 다 정성껏 짜다 보니까 이 걸러지는 술찌개미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장에서는. 기계를. 이제 기계를 갈아버리듯이 그렇게 여가를 하다 보니까 그 찌개미가 많이 이제 막걸레 들어가서 이 막걸리가 자체가 걸쭉하게 만들어지는데. 바로 기본 배달 나가는 게 한 100병씩 나가는 거예요. 바로 100병? 그렇죠. 뭔가 전환점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막걸리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만들어서 파는 거는 또 이제 경영적인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진짜 확실하게. 아 이렇게 해야 그래도 이렇게 좀 내가. 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라는 거는 진짜 확실하게 좀 배우긴 했습니다. 어휴 너 생각보다 무겁네. 내가 힘이 세긴 세지 양손으로 따야지. 그렇죠. 학교 앞 정류장을 지나. 작은 횡단보도 가만히. 으이. 반대. 으이차. 내려놔. 여기다. 테이블이. 아, 안 돼. 점심 많이 마셨어요? 이게 뭐게. 뭘 것 같으세요? 나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는 기회인데. 옛날 가게 여기 뭐가 있어요? 홍탁 아니야 홍탁. 네 맞습니다. 요새는 홍탁도 아닌데 다 홍탁이 홍탁이 그러고 앉았잖아. 탁주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이번 저희 대전 청년물 나왔던 막걸리 집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대전에 대전 청년물에 나왔던 막걸리 집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대전에 대전 청년물에 나왔던 막걸리 집. 저기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 오셔가지고 이걸 찾으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맛만 보십시오. 이때 많은 것 같다. 그래? 근데 그때마다 큰 거. 한번 한번 보세요. 아니, 되게 좋아졌어. 아니, 건빼라 해야죠. 우리 아이요. 우리 아이요. 그때마다 큰 거. 맛있죠? 맛있습니다. 이거를 팔아요, 여기서. 이거예요? 되게 좋아지. 이거 희귀 아이템이 왜 당분간 없을 거예요. 서로, 서로 돕고 돕는 거고. 돕고. 의미가 있어서. 이거 강매는 아니에요. 그래도 명석이 골목식당 나왔던 가게랑 막걸리 쓰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닭볶음탕이랑 막걸리랑 잘 맞잖아요. 잘 팔아봐요. 왜? 서로 돕고 너는 거지. 목표는 하루 떡볶이 완 반이 목표. 다 올게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만났다잖아, 다 진짜. 진승자 사장님. 지금 23년 떡볶이를 파시면서도 목표는 하루 떡볶이 완 반이 목표. 아니, 근데 여기 떡볶이집 앞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 한참 점심 장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기 뭔가, 뭔가 사연이 있나? 떡볶이 집은. 주세요. 드디어 게시입니다. 1시 2분에 게시합니다. 뭐 드릴까요? 떡볶이 2인분이랑? 네. 튀김? 네. 드디어 떡볶이 지켰습니다. 맞나 보네. 이름맛 첨이다. 야, 진짜 떡볶이 맛 궁금하지 않아? 했을 경험에는 줄어질 않았어가지고. 뭔가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나도 의견을 내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내가 팀장 했을 경험에는 줄어질 않았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도 막 답답했던 것 같아.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는데 아무것도 쓸모도 없어. 짠가? 정말 궁금했던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궁금해. 진짜 사장님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떡볶이 중에 제일, 제일 맛없는 떡볶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네. 아...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떡볶이가? 이거, 이게 고추장인가 보구나. 떡볶이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이죠. 고추장이죠.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직접 만들어 쓰시는 수제 고추장입니다. 덩어리가 들어간 거 뭐지? 마늘이요? 아, 고추장이 특이하구나. 요즘에 고추장이 잘 나오니까 사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계속 만들어 썼어요. 그 회낭 고춧가루 갖다. 아... 백근식을 팔아요. 그래갖고 추석에 가서 갖고 와요. 계속 만들었지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네요, 진짜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떡볶이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이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만든 거 고추장하고요. 고추장하고. 또? 물엿하고. 네, 또. 그거죠. 고추장 안에가 양념이 많이 들어있죠. 고추장하고 물엿 맞나요? 네. 뭔 떡볶이는 고추장하고 물엿 맞나? 고추장 만들 때 뭐 다른 거 넣어요? 많이 넣죠. 고추장 어떻게 만드는데? 거기다가 뭐 양파도 갈아놓고. 네. 당근도 넣고. 네. 마늘 넣었나? 마늘, 마늘? 네. 마늘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나이, 지금 이상하다. 양념장이 지금 문제구나. 난 그거 넣으면 더 맛있을 줄 알았지. 일단은 빼보세요, 싹. 한쪽에다가. 싹 덜어내고 똑같이 한 판 새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담아 있어봐요. 자. 여기다 파요? 네. 얼마큼 내요? 이 정도예요. 원래는 이만큼 내요? 제작진 아무 고추장이나 사오세요, 마트 가서. 나중에 이거 떡볶이에 적합한 고추장 알려드릴게요. 우선 급한 대로. 이게 뭐 마트에서 사는 것 같고. 이거 다 넣으려고 그랬죠? 네. 3분의 1만 넣으세요. 지금도요? 네, 3분의 1만. 3분의 1 넣죠? 네, 네. 그다음에. 자, 이만큼 넣죠? 네, 네. 간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좀 내 생각에 약할 것 같아. 그렇지, 약할 것 같죠? 약하라고 둔 거예요, 지금. 약할 것 같죠? 네. 간장하고 있어요. 애간장이요? 애간장으로? 소금을 간 보시면서. 다 이거 풀어놓고. 풀어요. 자, 물엿도 넣으시고 이제. 물엿 얼마나 해요, 보통? 이거 하나, 이거 하나요. 그럼 넣으세요. 간 보세요. 일단 이건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간을 맞추고 다음에 아예 감량을 해 드릴게요. 네. 어묵하고 떡하고 그대로 이제 원래대로 넣으세요. 고춧가루 이제 넣으세요. 칸 보세요. 아, 이제 맛 나기 싫어하네. 좀 더 끓으면 돼요. 좀 깊은 맛이 날 것 같아. 진작 가르쳐 줬으면 알지. 인작 가르쳐 주니까 모르지. 아니, 이건 내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시판하는 그냥 고추장을 좀 섞었을 뿐이잖아요. 나는 간장을 넣으면 떡볶이 색이 까매질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넣었구나. 그럼 여전히 힘들게 장사했네. 어렵게 장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령 있게 하면 되는데. 우산이 급한 대로 이게 뭐 마트에서 사는 것 같고. 응. 맛있어. 이거. 쌀떡인가봐. 맛있어. 이거. 맛있네요, 여기. 다 보자라? 음... 먹고 좀 먹어. 처음에는 술에 임시켜야 하는데. 사장님, 떡볶이 1인분 드세요. 네. 야, 떡볶이집에 지금 1인분 추가 들어왔습니다. 아, 맛있어요? 네. 아, 깜짝 놀랐을걸. 여태까지 그런 적 없을걸. 튀김? 루토스도 맛있어. 응. 뭐가 맛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떡볶이. 네. 사장님. 네, 사장님. 떡볶이 1인분만 더 주세요. 네,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하루 떡볶이 완판이 목표. 사장님 그럼 목표는 저 떡볶이 저 한 판이 다 팔리면. 아니, 두 판 만들면 더 좋고. 아, 두 판 나가면.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네, 감사해요. 다 먹어요? 네. 네. 우와, 맛있다셨네요. 어서 오세요.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맛있다고 그래요. 밥 먹은 거예요, 당신? 아직 사셨어요? 네. 많이 사는 게 좋으세요, 당신? 좋지, 기분이. 언제, 언제 그런 것도 있어요? 없지. 아, 없어요? 그 전에 저기서 모퉁이 살 때는 좀 살았지. 모퉁이 했을 때? 네, 저기서.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오래돼 하고 있지. 20년 전 아니에요? 네, 네. 그때는 사람이 많이 다녔어요. 예, 예. 네, 애들도 많았고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빨리 먹으면 오랜만에 있죠. 떡볶이 1인분만 더 주세요. 예, 예. 네. 음. 시간은 거의 오전 잡아먹어요 시간은 이쁘게 입었네 패션이 아주 멋있어 백화점 안에 생겼대 떡볶이장 이거 그냥 마트에서 파는 떡볶이장이에요 자 이만큼 넣었죠? 네 소스도 맛있다 오늘 맛있는데? 그럼 여전히 힘들게 장사했네 어렵게 장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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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한 번 배우시면 되니까 이제 몰라서 그러셨던 거니까 먹으라고 어 먹고 있어요 내 고추장에다 내가 실망을 했어 진짜 나는 진짜 정성을 저기다 다 쏟았는데 말하자마 하려면 힘들었다고 간장도 생각도 못해서 나 계속 해온게 그냥 저기잖아 허망하잖아 허망해 정성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고 그래도 맛이 잘 만났다니까 나는 다 진짜 응 앞으로 뭐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기만 바라네 가게 이전 문제로 저희 제작진에게 미리 SOS를 요청을 하셨어요 가보자고요 제가 그래도 가게 자리는 좀 볼 줄 아니까 컨설팅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창업 컨설팅 흔히 이런 분들도 좀 잘 보여드려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드려야 하니까 그러게요 그 인천의 신포시장에 꼬마 김밥집 아 기억하시죠? 여기는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집이 최근에 그 트레일러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가게 이전 문제로 저희 제작진에게 미리 SOS를 요청을 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오랜만이네 그만두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오다 보니까 완전 동네 썰렁해졌네 완전히 장소가 어때요? 많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겨울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가 지금 오면서도 아이고 썰렁하다 했어요 오늘 1월부터 생각해가지고 1월부터 이제 매장 같은데 좀 알아보고 이제 나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자고 또 운영 뭐해? 6개월 동안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된대요? 네 재개발돼가지고 저기 에나대학이요? 네 여기 에나대학 우리 배상도 들어와 있네 여기? 예 서운해봐야겠네 그럼 저게 여기가 무슨 점이죠? 문화대역점 겁니다 내려보시죠 네 가게가 이따 나간 거네 완전 공실이 아니었네요 네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저쪽 앞쪽으로 있고요 이렇게 봤는데는 여기 1층 상가들 다른 가게들은 보셨어요? 낮에 와서 낮에는 가고 낮에도 와봤어요 장사는 어때요? 다른 가게들은? 저쪽 있는 데는 또 꼬마 김밥집 하나 일반 김밥집 하나 이렇게 같은 상가 내에 3개가 있어요 김밥이? 장사는 어때요? 그래서 장사는 가운데 김밥 거기가 가장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출하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손님이 항상 차 있더라고요 거기 나머지 가게들은? 나머지 가게는 잘 안 되는 3개 있는 것 중에 새로 들어온 거 하나 아니면 하나가 2개를 이겨내니까 2개가 매출이다 아주 추가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못 이겨내니까 결국은 들어가서 뺏어먹기인데? 네 닥터에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닥터가 그때 앞으로 빠진다고 닥터 시설하기 설비하기 괜찮은가도 봐야 되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업종이 닥터가 되게 중요할 경우는 닥터 비용 되게 많이 나와요 배관 비용 주방을 습식으로 할 거냐 건식으로 할 거냐 해서 비용이 확 달라져요 주방 공사도 지금은 트레일러에서 하니까 건식이라 주방 비용을 생각 안 한 거지만 주방 건식은 걸레질로만 해야 되지 물청소를 못 해요 네 물청소하고 하려면 습식으로 해야 되고 습식으로 하려면 방수공사하고 방수공사하고 그러면 트렌치라는 걸 또 파서 묻어야 되고 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몰랐지 그런 거? 전혀 몰라 여기는 주로 그러면 고객층이 아파트 주민분들이? 네 여기 세대가 몇 세대예요? 3971세대요 여기는 평형 세대가 어떻게 돼요? 25평부터 53평까지요 근데 35평형이 제일 많아요 35평형이면 주로 애들이 있는 네 세대 수가 많아도 왜냐면 주말에는 이 사람들이 밥을 사 먹거나 배달해 먹거나 이걸 하지만 평일에 평일에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게 좋은 거고 차라리 회사나 회사 빌딩이면 저렇게 세대 수가 없어도 사실은 권할만한 사건은 아니에요? 내가 문자 받았는데 브랜드라고 담당들한테 지금 알아봤더니 이구라고 있대 이구 거기 알아본 네 여기 알아본 게 있어요? 네 여기가 다 여기 있거든요 아 보증금 및 권리금리 높아야 현실적 입주 불가하니까 네 일단은 좀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여기는 안 돼 제일 이유 중에 하나는 김밥집이 4개나 있으면 이거는 정말 서로 출혈 경쟁인데 지금 사장님이 해야 되는 메뉴 자체가 유동인구가 필요한 메뉴잖아요 네 그렇죠? 유동인구가 필요한 메뉴인데 유동인구하고는 전혀 안 맞는 메뉴고 안 맞는 입지 조건이고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보니까 그게 답답하네 네 나도 고민해볼 테니까 네 사람이 고민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네 잡아보자고요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보지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 만드는 부서예요 여기 다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사장님하고 이렇게 조인을 시켜준 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초심을 안 잇는 데는 어떻게 하든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만성이밥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컨설팅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창업 컨설팅 흔히 네 인테리어 컨설팅인데요 네 인테리어 컬러가 노란색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브랜드들을 봤을 때 X버거나 X버스 다 노란색 컬러를 쓰고 있고요 여기 조금 나중에 확장성을 좀 봤을 때는 조금 이거는 좀 수정을 해봐야 요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른 색 계통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해서 좀 더 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란을 조금 만약에 배제한다고 되면 저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하얀색 화이트 컬러의 오렌지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가 실감을 자극하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이고요 패키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패키지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하나 들어가는 그게 유산지 하나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서 그냥 덮을 수 있게 네 네 네 국물 있는 메뉴로 해서 이제 라면을 하나 넣자고 그래서 라면을 하나 개발해 줄게요 라면 메뉴 하나 만들어서 줄 테니까 라면이야 뭐 내가 전문가니까 다 뭐 미팅 날짜를 잡으면 돼요 메뉴 네 그런데 이 집의 장점은 사실 푸드 트레일러 우리가 심포시장 했지만 그게 겨울에는 정말 비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들은 겨울에 아예 안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가게는 제가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어요 매장은 그래서 제가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글록시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특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솔루션을 통해서 잘 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드렸는데도 그걸 못 잡어내시고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도 좀 잘 보여드려서 아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게요 이전에 위기특집 때 그때 예산이 4,800만 원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 원 권리금은 그때 없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그때보다 좀 올랐습니다 9,500만 원 지금 대출한 4천만 원 받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이 가게가 벌써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기는 음 결정을 했군요 이제 이 상권은 제가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와 국방부 2개. 예산 뒷주머니 넣어주세요. 저거 어때요? 조심해. 많이 넣어주세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산이요. 지금 4,800. 우와. 안녕하세요. 주문 가능하세요? 네, 주문 가능하세요. 포장도 가능하세요? 네, 포장도 가능하시고요. 주문 여기 키오스패스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해보셨나요? 네. 아, 그러세요? 여기 메뉴 먼저 보시고요. 같이 해 드릴게요. 보니티브 2개랑. 시작하시나요? 아, 네.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번호 눌러주시면 저희가 완료되면. 감사합니다. 김밥집 앞에 섰던 줄은 사라졌고요. 우리도 사장님이 문 앞에 이제 매진이다라고 써서 이제 붙이셨습니다. 좀 채워주세요. 제발. 앉으세요, 앉으세요. 몸 살려고 했어요. 힘들었죠? 아니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도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두 분이 10호 청년몰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겨울에도 잘 안 되는데도 잘 약속 지키느라고 가게를 안 비우고 계속 열심히 해 주는 것도 있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응원하려고 이렇게 도와드린 거니까. 네. 수심 잃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버려주세요. 네. 더 빌려주세요. 맞아요. 에스비애스.. 에스비애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